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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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월이 적지 않아? 명인 명창을 그럼 오입시다 그럼 얼른 해서 이 꼭지 똑 따버려야지 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명인 명창 풍류당과 가진 보사 시켜 교훈 회원 앞세우고 일등 세약수 통영관 강대출룡 한장말을 태우고 발도 북류나마 성세도 있고 가렵도 있어 아름다니 뭣도 말고 건드러진 동료나마 수백명 모두 모아 박기차나 맹산 장만 허여 발동 공산을 구경할지 평상 로태백산 낙동 왕을 구경하고 전라도 전라도 지리 산원 서범진 강을 구경하고 충청 홍도 계룡산 백마 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황해도 구월 산은 봉진 수원을 구경하고 황해도 모점을 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 산은 만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 산은 새류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 청중이요 대산대학이 전북 금성이라 종남산은 전력 산이요 한강은 발련수라 부각 고기 거기부터는 엉만봉이요 엉만봉이요 일단 나라서 오고 엉만봉이요 엉만봉이요 부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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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 봉이요 부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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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헌 어허헌 그렇지? 후각 어허헌 어허헌 후각 어허헌 그렇지? 후각 하고 3,4,5,6 3,4,5,6 까지 가네요 어허헌 후각 어허헌 후각 어허헌 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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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후각 어허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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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허헌 어어허헌 후각 후각 어허헌 어허헌 후각 어허헌 그렇지? 후각 어허헌 우가 오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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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오한 오오한 악시간 시작 다시 끝! 꿋! 한번 더 3, 4, 5, 6이니까 3, 4, 5, 6 시작! 꿋과꿋 꿋과꿋 어허헌 어허헌 미리 붙이지 말고 어허헌 어허헌 그렇지 어허헌 어허헌 굿굿굿 붙여서 어허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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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말봉이요 엉말봉이요 정천삭추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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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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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춘색 헌니 대춘색 헌니 대춘색 헌니 세기 아홉번째 빡 대춘색 할 때 대가 일곱번째 대춘색 헌니 대춘색 헌니 대춘색 헌니 정천삭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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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춘색 헌니 청천삭추론 대춘세권잎 세류장인지 세류장인지 천하 금곡 천하 금곡 세류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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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 금곡 천하 금곡 금 금이 아홉번째 발 천하 금곡 천하 금곡 세류장군 세류장인지 천하 금곡 세류장인지 세류장인지 천하 금곡 세류장인지 천하 금곡 세류장인지 천하 금곡 그런식으로 세류장인디 천하금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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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류장인디 천하금곡곡 부각 어헌 부각 어헌 억만봉이요 억만봉이요 청천삭추렛 청천삭추렛 어헌 청천삭추렛 청천삭추렛 대춘세컨이 세류장인지 천하금곡 너무 잘하시네 부각 어허그그건 엉만봉이요 부가 어헌 엉만봉이요 깨끗하게 부가 어헌 부가 어헌 엉만봉이요 엉만봉이요 정천삭주르헌 대춘세권이 정천삭주르헌 대춘세권이 잘하시네 정천삭주르헌 대춘세권이 정천삭주르 시작 정천삭주르헌 여 hatred 고깃 청천삭주러군 정천삭주를 cannot 대춘 세권이 붙이면 정천 삽주론 대춘 세권이 시작 정천 삽주론 대춘 세권이 세류대왕인지 천하 금곡 세류대왕인지 천하 금곡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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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곡 천하 금곡 사방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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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세번째 박에 붙어야돼 세번째 박 사방산세는 지종 지종 지가 일곱번째 박 지종 허가 아홉번째 박 지종 말 그래서 많이 열 번째 박에 붙어야돼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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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령하여인데 지정하여 우리는 여기 말이 저기 와전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기 편한 말 붙임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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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방산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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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 열 열 하나 열둘을 세번을 세박자를 먹고 그 다음 장단에 두박자를 더 먹어서 그 말 니가 그 다음 장단에 세번째 박에 붙어야돼요 아 그러니까 말이 그 말이 만이 만이 저기 뭐야 저 다섯 박을 무려 먹는 거예요 열 열 하나 열둘 하나 둘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세번째 니가 나오는 거죠 사방산세는 지정 거여발리 자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 거여발리 끝 끝 끝 거기까지 다시 자 집중하시고 사방산세는 지정 거여발리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 거여발리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 거여발리 끝 끝 나먼리 그런 상황 Thrones 네번째 파악 말하자 즉 안이 여덟 아홉번째 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중간에다가 만한 중이라 시작. 이런 게 소리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참 재미있는 거죠. 사방산세는 지정어여발리 곤곤 만한 중이라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어여발리 곤곤 만한 중이라 수락산폭포수 수락산폭포수 수락이 반박식 먹죠. 반박식이 산이 세 번째 빡이야. 그리고 폭 다섯 번째 빡 포수할 때 포 여섯 번째 빡이죠. 그러니까 그 포수를 합쳐서 여섯 번째 빡이에요. 그리고 나만의 서장돼. 그리고 나만의 서장돼. 수락산폭포수 수락산폭포수 포 포스 자 여기서 리드미칼 여기서 리드미칼하게 해야죠 수락 끌지 말고 수락 싼 해가지고 기억으로 수락 수락 싼 폭 포스 하면 리드미칼이 끊어줘야 돼 수락 싼 폭 포스 기억마다 거기서 수락 싼 폭 포스는 기억이 나올 때 그 기억에서 쉬어주는 거야 수락 싼 폭 포스 수락 싼 폭 포스 수락 싼 수락 싼 수락 수락 싼 폭 포스 다시 수락 싼 폭 포스 다시 수락 싼 폭 포스 수락 싼 폭 포스 수락 싼 수락 싼 수락 싼 폭 포스 끊으라고 했더니 말마다 끊으면 그건 음악이 아니지 그건 다 스타카토 그렇게 되면 안되지 수락 싼폭 이렇게 해라 싼폭 포스 이렇게 해야 음악답지 그러니까 추락펴락 해야지 수락 싼폭 스타카토 아니거든 수락 싼폭 포스 끊을 때는 끊고 이럴 때는 이어야 추락펴락 추락펴락 이렇게 되느냐 부절 이렇게 하고 팍 팍 팍 우리 상세할 때 그랬더니 여기 이럴 때 팍 팍 추락펴락 폈다 접었다 수락 싼폭 포스 시작 수락 싼폭 포스 나만의 서장대 나만의 서장대 나만의 서장대 나만의 서장대 붙이면 수락 싼폭 포스 나만의 서장대 수락 싼폭 포스 나만의 서장대 수락 하랍다니 수락 싼폭 포스 유자적하게 그러시는데 수락 싼 아니고 수락 싼폭 포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소리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수락 싼폭 포스 이거 아니에요 시작 수락 싼폭 포스 나만의 서장대 이화정 탕 춘대 이화정 탕 춘대 이화정 탕 춘대 피룬대 새검정 피룬대 새검정 피룬대 새검정 달뜬경 구 달뜬경 구경 허여가며 구경 허여가며 허여야 허여가며 시작 허여가며 허여가며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허여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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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병 흩돌아보세 헌병 흩돌아보세 헌병 흩돌아보세 헌병 흩돌아보세 헌병 흩돌아보세 나 그때 안창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해줄게 뭐야 나 해달라면 해줘 또 해달라면 또 해줘 난 다 해줘 또 한 번 해드릴게 들어갈까요? 큐 주세요 큐 한번 갈게 명인 명창 풍요랑 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때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출룡 안장마로 를 태우고 발도 북유나마 성세도 있고 마려헙도 있어 아른바리 뭣도 알고 갓들어 거짓긴 북유나마 서거 서거 배 행명 두무와 낙기차나 뱅찬 창만 허여 발도강 산을 구경 갈지 경상 태백산 태백산 악동강 을 구경 허고 전라도 지리 산은 서험진강 을 구경 허고 중채 허헝 독해룡 산 백마 강 을 구경 허고 황 헤도 구월 산은 봉지 간 수고 를 구경 허고 영안도 참 무거워 울산 대동강 을 구경 허고 남경 도 백두 산은 두만 강 을 구경 허고 강원도 금강 산은 세류강 을 구경 허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 을 구경 허고 왕십리기 청구정 이오 태산 대학이 전부 금성 이라 중남산은 철저 군산 이오 한강은 말년 이오 늘리 우가 거 건농 만 보니 오 청천 삭 추 더 은 태 대춘 세건이 재료재앙이니 천하금국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발리건건 만안중이라 주랍쌀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 탕춘대 피론대 새검정 백년동 달뜬의경 구경 허여가며 거울지르그러며 그 놀아보세 장례님이 뭐 가져오셨어 이것을 또 간식을 하나씩 돌립시다 그런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가십시다 뒤가 약한게 한번 뒤를 더 공구리를 한번 합시다 굳이기 굳이기 공구리 자 갈게요 부가가가 권동만봉에 어지 부가가 권동만봉여 시작 전화온다고 하셨어요? 네 강름댕 생각나게지 부가거 건넝만봉이요 부가거 건넝만봉이요 청천삭추르건 대춘세건이 청천삭추르건 대춘세건이 세루장인지 천하금곡 세루장인지 천하금곡 천하 금곡 사방산세는 치정거여 말리 건곤 만안 중이라 수락산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수락산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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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정탕춘대 피른대 세검정 이화정탕춘대 피른대 세검정 백년동 달 끈의경 구경 허여가며 백년동 달 끈의경 구경 허여가며 고을지르 그러면 그 놀아보세 고을지르 그러면 그 놀아보세 한 번만 더 하고 사랑 갑시다요 부가 거 거 거 건を 만분이요 부가 거 거 건 녹만 봉이요 부가 거 거 거ң es nong mame여 부가 거 거 건強 개 부가 거 거 건 Rei 청천삭추렛 대춘세건이 세류대왕인지 천하금곡 세류대왕인지 천하금곡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말리 시작!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말리 권권만한 중이라 사방산폭포수나만네 서장대 사방산폭포수나만네 서장대 이화정탕춘대 피른대 세검정 백년동 달뜬경 구경 허여가며 백년동 달뜬경 구경 허여가며 백년동 달cież … 보며 백년동 달non 백성슘 백성슘 감사합니다.